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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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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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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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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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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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혹시 시장 괜찮으시면 와주시는 분들께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슬아과 사랑 하나만 만들어주시고 맡겨주시는 분들의 청년하게 부탁드리고요. 오늘 10분 정도 예약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얀사람이 자는 건 소통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그리고 오늘 타파이소돌이 슬아과 사랑하는 거 솔직하게 진심 분들에게 진짜 우리 10분 정도 맞으세요. 오실 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청자들 충분히 이상해 감사합니다, 선생님. 추천드립니다. 아, 너무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인사해 드릴게요. 자, 채팅방 며트폰 오냐고요. 채팅방 아프리카TV에 술 한 번 더 검증해서 와주시면 됩니다. 모바일과 코비도 검색소 가능하시니까요. 1초 동안 모여주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진짜. 너무 추천드립니다. 네, 친구들이 와주셔야지 이티로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심각해요. 심각한 얘기는 알거든요. 아,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아유, 아까 안그래도 내가 상해한 얘기할 거 있다 보니까 다들 무서워요. 아,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아, 무서운 얘기 아닙니다. 일단 걱정도 많으신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를 결정을 응원하고 있어서 거의 한 두 분, 분류들한테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너무 흘러있어서 저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의 의식물을 여쭤보고 결정을 하는 일이 별로 많았어요. 왜냐하면 수량 방법을 저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을 보고 계시면 모든 손님들께서 만들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항상 이제 수량 방법을 운영을 하다보면 힘든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껴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항상 방금할 때 저 혼자만으로 만들어봐도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하고 상해를 한 후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네 자,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량 방법은 좋을지 해도 되실까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수량 방법은 되는지 한 달 됐어요? 괜찮습니다. 네 나중에 수량 방법은 될지 1년 넘으셨어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누구될지 모르겠는데 차비가 아니라서 수량은 좋으셨구요 이제 수량법은 아니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생각으로 보시나요? PN 관련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방법이 있잖아요 다른 점점이 있다면 모르는 너무 심각을 놓고 결국 수량을 받고 여기저기 수분 많이 내주시는 분들 다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저기 수분 많이 내주시고 어우 게임하다가 아이들이랑 친구한테 이거 들어보라고 막 멋지신 건의 좀 주시네요 아 이거는 그냥 천만에 무량만이 있었는데 초콜릿 천매만 누르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아우 생기요 그냥 초콜릿 천매도 올려놔 저거 한 시간에 한 개만 있을 거든요 한 시간에 24시간이면 몇 달 며칠 모으신 거예요 아유 정말 한 방에서 한 방으로 모르겠지 않나요 자 어서오세요 자 위반님 안녕 50분에 슈주님들 천매만에 다 모이면 이제 한꺼번에 해줄게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해 안 심각하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 계셔야 얘기를 뻔할 수가 있어요 자 체크가 아프리카TV 수영화성 검색해서 모바일러 컴퓨터로 제공시켜줍니다 마켓과 방송 자주 들었다거나 다른 소년식품을 많이 좋아하고 계신다거나 핏스탕에 연기 보시냐고 계신다거나 그쵸 체형하는 분들 함께 하고 계신다거나 얼마나 어떻게 충분히 해보니까 투자하실 모셔도 반품 듣고 계신다란까 지금 현재 방송은 3,000여 명 듣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함께 가져볼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방송을 해달라고 우리가 및 걸어 나갈지 모르게 이끌어본 적이 정말 가끔 우리 편에 한두 번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쵸? 반성이라고 하죠? 반성이면요. 반성이면요. 지금 툴트 안내하니까요. 아니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얘기도. 얘기도 안 꺼냈는데 난 찬성이 있어요. 난 벌써 찬성이에요. 이게 전부 다 내 편이죠? 아니 생각해 목소리가 이렇게 그녀따라 안 한다고요. 아 그래요? 예쁘게 잘 나가고 있어요. 목소리 예쁘게 잘 나가고 있어요. 조금 시끄럽게 나가야 될텐데. 오늘 역시 진지하게 대화하는 거를. 여러분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항상 듣고 계셨어요? 아 그래요? 그런 곡은 노래인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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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hy 네. bail... 아 들어왔어요. 59명은 얘기할거라니까요. 늦게 와 가지고 cocoablắt다니 골랐다니 Rocock incredul 이게. 모歩하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앞에 소 aircraft 업로드 막mus 다 맞추겠어요? . 아 탱크행 돈 mı 사실 사회자 보다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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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앞에 손을 먼저 방문해 주셨어요? 아 탱탱하시면 사회자 보고 계실까요? 손님 안녕